안녕하십니까? 언저리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두 사람의 시작을 위하여 자리나 입혀주신 한의 한 명을 끊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결혼식을 진행할 사회장 진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결혼식을 진행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입장을 느꼈습니다. 신부 입장 신부의 입장을 따뜻한 축하와 경제의 목숨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예인들에게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예인들 인사 학습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의 행진만이 남아있습니다. 네네리 여러분께서는 두 사람의 아름다운 첫걸음을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행진 신랑 신랑 ES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